군산 지역에 화력발전소 두 곳이 새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 시민들은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전력공급업체가 새 화력발전소를 지을 터입니다. 목재팰릿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100메가와트급 발전소인데, 두 회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산 지역에 발전소 8개가 가동 중이며, 이 가운데 3개 발전소가 유연탄을 주연료로 쓰고 있어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해 최근 이 화력발전소의 설계 변경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 발전소보다 먼저 사업허가를 받은 또 다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공사계획 인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 설계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두 발전소 모두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발전소 건립을 군산시가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전반적인 전력수급 상황과 함께 발전 방식, 연료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전력 단가가 60원까지 내려갔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가 모자라서 발전소가 회화된다는 논리는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군산지역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1호